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 방송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순천과 광양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순천의 경우 여당 후보의 강세가, 광양에서는 무소속과 여당 후보 사이의 접전 양상이 눈에 띕니다. 김종수, 박민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먼저 선관위에 등록된 순천시장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석 48%, 무소속 손흥무 16.6%, 무소속 이창용 6% 순으로 여당 후보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도 29.3%에 달해 남은 기간 부동층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연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지만 20대 이하에선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지지후보를 밝힌 응답자들에게 해당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물었을 때도 73%가 그렇다 25.7%가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39.1%, 정책과 공약이 34.6%, 정당이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 73.6%, 자유한국당 1.6%, 바른미래당 3%, 민주평화당 1.5%, 정의당 4.2%, 민중당 1.5% 등이었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도 12.8%로 조사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이 44%로 가장 높았고 보육과 교육지원 사업, 농촌 활성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 여부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81.9%로 조사돼 여순사건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무소속 정연복 후보 38%,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33.6%, 바른미래당 김연옥 후보 3.9%, 무소속 이혁재 후보 0.4%로 나타났습니다. 정연복 후보와 김재무 후보는 4.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7.7%,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는 21%로 조사됐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책과 공약, 자질과 인물, 소속 정당 순으로 꼽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6.7%, 자유한국당 1.7%,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2.6%, 정의당 4.6%, 민중당 0.9%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광양항 활성화, 교육문화도시 조성, 정주환경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5%가 필요하다, 13.6%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순천시 509명, 광양시 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세번 오차는 95% 신뢰수준의 ±4.4%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